네 반갑습니다 골든타임입니다 4월 29일 월요일이구요 자 이번주 장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lx머티리얼즈 지금 장 초반에 25,900원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승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조금 내려오면서 그래도 25,000원을 지지를 해주려는 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번주에는 조금 쉽지 않은 길을 좀 가고 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결국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월요일이지만 이번주 시작이 좀 좋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 27,000원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지금 큰 박스권 안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23,000원 24,000원 부근에서 횡보를 좀 하다가 오늘 이렇게 25,000원을 좀 뚫어냈지만 일단 이 상승 자체를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는 자 이런 추가 상승분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27,000원만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자 이번주 3만원 이상 좀 기대해 볼 만한 자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자 lx머티리얼즈는 일단 좋은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기차 알루미늄 부품 공장에 착공을 좀 하면서 매출에 대한 것도 언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2027년 2천억원 이상 자 매출을 예상한다고 일단 밝혀놨는데요 일단 뭐 매출 부분에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lx머티리얼즈 자체가 워낙 이렇게 기술력이 좋은 회사다 보니까 이렇게 대전력 부하재원 시스템 개발도 했구요 중요한 건 국내 최초로 개발을 좀 하면서 지금 독일 일본 그리고 미국 이렇게 전력기기 제조사하고 공급을 위한 지금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다 지금 회사 측 입장에서도 이렇게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발빠르게 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주가가 좀 많은 영향을 좀 받고 있지 않죠 크게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상단 돌파가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 2만 7천원 벽을 넘어서 줘야 추가적인 상승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구요 지금 lx머티리얼즈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수급에 대한 문제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작년 그리고 올해 1월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게 2차전지 시장이 워낙 활발하게 좀 움직였었다 그때 마침 상장을 좀 하면서 모든 수급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도 대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주가가 계속 이렇게 무너지면서 3만원 구간이 정말 중요했는데 정말 아슬아슬하게 좀 지켜주다 보니까 결국 지금 2만원대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었죠 3만원 구간이 깨지고 나서 이 밑에 공간 자 상장했던 자 그 날짜를 약간 봐야 돼요 이 공간을 메꿔주기 위해서 분명히 내려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 빈 공간을 정말 잘 메꿔주고 있구요 이 lx머티리얼즈는 이렇게 상승의 기회가 몇 번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캔들을 보시게 되면 2만7천원을 넘어줬던 자 그런 구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저항이 너무 심하게 나오다 보니까 조금만 상승해도 이렇게 매도를 던져버리는 이런 물량들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번주 내내 2만3천원에서 2만4천원 구간이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 구간 안에서 추가적으로 좀 매수를 한번 잡자고 계속 얘기를 드렸습니다 2만3천원 2만4천원 자리를 계속 지지를 해주면서 다시 한번 세력들의 이런 재매지 패턴이 보였기 때문에 lx머티리얼즈 4월 11일날 이렇게 2만4천원 이하에서 비중 40% 잡아 드렸습니다 매수를 잡아 드렸던 이유가 일단 저점을 찍고 반등 포인트가 나오면서 2만3천원이 깨지면 손절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렸어요 저번주에 정확하게 2만4천원 구간을 사수를 좀 해줬고 현재도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지켜볼 만한 구간이고 현재 구간에서도 물을 언제 타야 되는지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매도는 언제 해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늘 강조해 드리는 부분이 있죠 어떤 종목이든지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아직은 우리가 좀 기다릴 필요가 있는 구간이었고 그래서 일단 매수는 잡아 드렸고 지금 어느 정도 수익권에 들어왔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변곡점을 좀 넘어서줘야 돼요 계속 강조해 드리는 2만7천원을 넘어줘야겠죠 2만7천원을 넘어줘야 3만원 이상 추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고요 상승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상승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번주 안에 2만7천원을 뚫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3만원 돌파 이후에 매도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그때 이후로 잡아가면 되는 거니까 아직은 조금 기다리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매도하는 시점이 오면 여러분들한테 매도 문자 보내드릴 거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비중을 넓히는 시점이 오더라도 동일하게 매수 문자 매도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4903-7423 이 번호로 지금 LS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장 전에 매수 매도 문자 보내드리니까 이 금액에 맞춰서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010-4903-7423 자 LS라고 지금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문자 한 통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는 타점을 좀 놓치게 된다고 하면은 이런 구간에서 절대 수익을 볼 수가 없겠죠 자 이런 실수를 절대로 또 한 번 반복하지 마시고요 지금 LS라고 남겨주셔야 추후에 어떤 종목이든 매매 대응 정확하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LS 머티리얼즈 지금 2월 29일부터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지금 긴 박스 구간 횡보를 하고 있죠 2만 7천원 부근을 조금씩 이렇게 건드려줬지만 구간 자체가 워낙 저항이 심하다 보니까 건드려주더라도 지지를 좀 못해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지지를 해주는 구간이 어디입니까? 2만 3천원에서 2만 4천원 구간입니다 결국 내려올 때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내려왔으면 결국 올라가겠죠 뭐든지 어떤 흐름 자체가 다 똑같이 흘러갑니다 올라가면 내려오고요 내려가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 자체가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다는 거고 지금 이렇게 지루한 형태로 가고 있지만 세력들이 오히려 이렇게 싼 가격에 매수를 조금씩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장대 양봉 분명히 나올 거고요 장대 양봉이 나오는 날 2만 7천원 부근이 중요한 게 아니겠죠 3만원 이상 돌파 흐름 무조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쟁이라는 이슈도 있고 금리 인상 그리고 금투세 이런 악재들이 계속 겹치면서 지금 국장에 지금 크게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수급에 대한 사이클을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2차전지 종목들이 작년에 정말 많이 갔었죠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이 갔습니까 반도체 종목이 갔죠 그리고 나서 바이오 쪽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이동이 좀 됐고 지금 다시 한번 2차전지 쪽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 자체가 한 번 더 돌아와 준다고 하면 2차전지 종목들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오면 물량 소화가 자동적으로 될 거고요 이런 고가권에 대한 매물들도 지금 현재 이렇게 물량을 던져버리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좀 쉽게 뚫고 올라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현재 구간 자체가 조금 지루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 이렇게 매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 정말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일단 에코프로가 주식 분할로 인해서 주가를 정지가 좀 됐었죠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25일부터 풀리면서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덩달아 이 LS머티리얼주도 같이 동반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워낙 이렇게 길게 횡보를 좀 하다 보니까 지금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넘어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 LS머티리얼주 주주님들을 위해서 큰 수익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2024년 안에 이렇게 1억 투자금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을 좀 했고요 자 무료로 텔레그램방을 운영을 좀 하고 있는데 최대 300명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40명 정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면 좋겠고요 입장하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하죠 010-4903-7423 자 이 번호로 지금 참여라고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 텔레그램방에 들어오실 수 있게 초대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100% 무조건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참여하셔가지고 자 LS머티리얼즈 매매 타점도 받아가지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도 같이 완성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1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종목이겠죠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는지가 정말 중요할 텐데 자 여러가지 종목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단일 종목,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이렇게 중요한 종목들만 가져갈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그 종목 중에서 첫 번째 종목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자 그 종목이 뭐냐면 자 3월부터 진행을 했고 지금 4월도 4차 바이오 종목 지금 현재 매집주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4차 매집주 진행 중이고요 지금 일전에 1, 2, 3차 자 3번에 걸쳐서 자 매수매도 정확하게 진행을 좀 하면서 우리가 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4차 매집주 이제 시작 단계에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참여해 보실 분들은 제가 무료로 매매 타점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매수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적어도 한 달에서 두 달 이내에 큰 수익 5배에서 6배 이상은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정확하게 다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걸 월봉 차트로 일단 보시게 되면은 자 이게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이 구간에서 3상 신청을 좀 해놨습니다 자 일전에도 이렇게 강력하게 주가 상승이 나왔던 이유가 3상이 확정된 후로 7배 이상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4천원에서 2만 8천 5백원 7배 이상 올라갔던 종목이고 지금 다시 한번 새로운 이 신약에 대해서 3상을 신청해놨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와주는 모습이 좀 많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봉으로도 봤을 때도 다시 한번 지금 들어올려주는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지금 우리도 같이 매집이 좀 같이 들어가야 추후에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 큰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종목에서 손실권에 있다라고 해서 크게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이 종목 자체를 조금 비교를 좀 해드리자면 이 HLB를 들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주봉으로 조금 비교를 해봐도 조금 비슷한 차트를 좀 흘러가고 있죠 그쵸? 자 이 HLB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했어요? 자 이 만원짜리가 8만원 이상 갔습니다 그쵸?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하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오랜 기간 매집 후에 지금 다시 한번 대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종목도 현재 이 차트를 비교해 보시면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디 구간에 있냐면 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상승이 나오기 전에 미리 매수가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나중에 대상승이 나오고 나서 놓치지 마시고요 어차피 제가 이 무료로 이 파일 또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신 다음에 그때 진행해도 늦지 않으니까 이 자료 정확하게 받아보셔가지고 같이 함께 큰 수익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010-4903-7423 참여라고 두 글자 남겨주셔야 제가 이 종목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 2차전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LS 머티디얼즈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 머티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지금 고점을 찍고 내려왔는데 자 2차전지 중에서 이 엔캠을 보시면 좀 다르게 보실 거예요 2차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갔을 때 자 그때는 엔캠이라는 종목이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2차전지 시장 LS 머티디얼즈 에코프로 머티가 하락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주목받았던 게 엔캠이었습니다 결국은 똑같아요 HLB가 지금 바이오 종목을 이끌고 있는데 결국은 뭐예요? 수급이 이렇게 빠지게 된다고 하면은 이 수급이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바이오 섹터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 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이 HLB가 수급을 가져갔으면 이 빠져나온 수급이 분명히 다른 종목 이 종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아직은 이 종목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 수급이 이동을 하는 순간 이 종목이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니까 이 종목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우리 4월 5월 같이 큰 수익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010-4903-7423 참여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셔야 제가 매수 문자, 매도 문자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LS 머티리얼즈 일단 오늘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 자체가 추가적인 상승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큰 상승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에코프로가 주식 분할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제기가 됐죠 이런 수급 자체가 다시 한번 2차전지 쪽으로 좀 몰릴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수급 자체가 다시 한번 이동을 하고 주가가 상승이 나오면 당연히 매수세가 붙어주면서 추가적인 상승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좋은 모습, 좋은 결과 보여줄 것 같고요 저번 주에는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이번 주 분명히 장대 양봉 한번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LS 머트리얼드 영상 여기까지 좀 하고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